지금 이 느낌 어때? 이 한국 느낌이 어때? 좋아 좋아? 노래 3화가 딱 맞는 거 같아 응! 키코지로의 여름 응 응 응 응 아 노래가 뭐였더라? 딴딴 딴딴 따다따딴 따다따딴 딴 통 따다따딴 딴딴 따다따딴 딴 통 어머 둘 다 너무 귀여워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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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딴 딴딴 이런 느낌 아니야? 따다딴 딴딴 따다따 맞나? 따다딴 어우 좋은데? 경치가 너무 좋아 이야 뭐야? 왜? 아휴 애교타임이다 형님 아까 축구박스 많이 하시네요 형님 아까 축구박스 많이 하시네요 하하하하 이벌 한 번뿐이라는 거 맹시해 하하 뭐야 아 저렇게 신랑이 신나게 해주면 너무 좋을 거 같아 자, 다 왔다. 다 왔다. 이거 이쁜데? 이야. 라시문 씨, 잊어버리면 안 돼. 어우, 투덕 방송. 갑시다. 갑시다. 가자, 김밥. 오케이. 자, 쭉. 와우. 쭉. 우와, 심 씨가 바로 이거. 이거 때문에 여기를 했어. 뭐 때문이지? 뭐야. 아, 개인 풀장이 있네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픈. 강아지 풀장이야, 여기. 우리 식구 풀장이야, 개인 풀장이야. 인간도 갈 수 있는. 인간도 들어갈 수 있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풀장이야. 심은 씨는 언어를 못하시고. 아, 그러겠지. 오오. 물도 다 새 거야. 너무 깨끗해. 응응응. 좋았어. 한번 가보자. 좋아, 가자. 오케이. 우와, 너무 좋다. 이쪽은. 뭐야? 우와, 뭐야, 뭐야. 뭐가 있구나. 이쪽은 여기서 김밥. 뛰어놀 수 있게. 우와. 바베큐에 놀이터. 잔디밭에. 좋다, 여기. 우리. 아, 이뻐. 우리가 일본 결혼할 때 김밥을 안 데리고 갔잖아. 그래서 김밥을 좀 위한. 맞아. 펜션을 좀 만들어. 잡아봤어요. 일본에 데려가는데 7개월 걸리는데. 진짜? 서류부터 뭐 주사를 마치고 뭐하고 뭐하고.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애가 더 힘들어하겠네요. 차라리.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자, 물놀이. 김밥하고 물놀이 하자. 김밥 수영하자. 아, 좋겠다. 가자, 김밥. 가자. 김밥이 주인공이네, 오늘의 영혼. 아, 이거. 오, 시원해? 이건 못할 것 같아. 시원해? 와, 지하수라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와, 진짜 차갑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작아? 풀장이? 아, 작구나. 아까까지 너무 더운데. 어, 더러운데. 더러운데. 아, 이게 뭐. 아, 물은 깨끗한 것 같은데. 응, 깨끗해요. 안 깨끗해? 깨끗해요. 깨끗해? 왜 더럽다고 그랬지? 왜 저래?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아까까지 너무 더워. 너무 더웠는데. 지금은 여기 물에 들어가서. 어머. 어, 들어가봐. 너무 시원해. 십수 한번 들어가볼까? 너무 시원해. 십수 한번 들어가볼까? 엉덩이 안 달라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와, 차갑. 우와, 진짜 차갑구나. 우와. 우와, 차갑구나. 우와, 왜 그런지 알겠다. 김끗. 가슴에 물 좀 여기 좀 이렇게 해줘. 가슴? 하루만 팔팔팔팔. 처음 물에 들어가는 거야? 예. 가자. 한 번만. 너무 긴장했어, 이게. 처음이어서. Maaki아 roses форм팀이 환상 acknowled blaz타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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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role타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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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Suchigan under besteht. 제발, 제발. 그 rusticHa 프랑스 우리 이 쪽이 잘생긴 Alma Grassetya風타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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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Project She souvent Technology forced to collect quick ra링! 오케이! 이건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거 인간만 알아. 김밥을 몰라. 아 그래? 김밥 여기는 괜찮아. 아빠가 지금 이거 다 준비해. 아무리 손으로 해도 똑같다 똑같아. 안 돼? 가자. 이제 강아지죠? 나중에 아이를 돕고 저런 신랑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남편이랑 많이 그랬어요. 사야 여기 앉아봐. 김밥이 못 앉으니까 여기 앉아봐. 인간가 해도 돼? 그럼! 당연하죠. 김밥 아니면 사야라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아이고. 제가 뭐 하던 거야? 응?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중심 잡고 한 번만 더 하면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하면. 아 안 해 안 해. 어우 무서워. 김밥 뭐 사진기 좀 사진 좀 찍어줘. 아 웃겨. 우리 기념 사진. 아 기념 사진. 아 기념 사진? 응. 안 된다. 안 웃어. 안 웃어. 싫어. 딱 달라고. 살려주세요. 감았네 감았어. 너무 귀엽다. 안 떨어질라고. 무지개. 무지개. 김밥. 잠깐만. 가죽 사진이네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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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장난 그러게. 야. 야라니. 야. 야야 왔다. 한국말 너무 잘하네. 다 아는데 안 하시는 거였네. 야 어디서 배웠어. 시비씨. 아 그래. 내가 했나. 수긍은 빠르네요. 아 예. 아유. 아 잘 나왔다. 행복해 보인다. 너무 재밌다 뭐라. 나 놀고 싶어. 근데 젖어서 안 돼. 그거 딱 경계선이네. 경계선 딱 지켰네. 의사 선생님 뿌듯해 하시겠네. 영상 보면. 가자. 야. 그래 넌 땅채질이다 땅채질. 넌 물에서 안 되겠다. 좋아. 어이. 예방. 호우. 우와. 미용해. 아유 좋아한다 여기 좋아하네. 누구한테 오나 한번 해볼까. 어 누구한테 오나. 그래 저런 거 꼭 하더라. 꼭 하던데 이 펑바르기는 어디가. 사람한테도 엄마도 아빠 좋아하니까. 강아지한테. 펑바르기는 엄청. 이거 진짜 맘 상해. 이거 진짜 맘 상해. 이거 진짜 맘 상해. 오케이 알았어. 김밥. 김밥 이리 와. 김밥. 아이고 이뻐. 이거요. 저기 가. 응. 하나 저기. 세노. 누구한테 갈까. 난 사야한테 갈 것 같아. 나도 사야한테 갈 것 같아. 무조건 사야야. 사야가 자기 밥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도. 저는 심시표에 그래도. 오오오오오. 심시랑 또. 누가 봐도 사야지. 그냥 봐도 사야 아니니. 다정식이 세이노. 화봐. 가자. 어? 차에 따라가는데? 어머 왜? 거봐 에이 거봐 거봐 에이 거봐 나한테 왔어 오 나한테 왔어 김밥이 착하다 어? 나한테 왔어 김밥이 착하다 왔다 갔다 핫 처음에 도구 감사합니다.